미생물학적으로 식품 1g당 세균수가 얼마일 때 초기 부패단계로 판정하는가? 1. 10에 3승에서 10에 4승 2. 10에 4승에서 10에 5승 3. 10에 7승에서 10에 8승 4. 10에 12승에서 10에 13승 수박의 암기법입니다. 점심 반식 부패먹어 보았는가? 지역이나 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식권 10장 사면 단가 5천원에 준다. 식권 10장에 5천원이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이다. 그래서 부패 세균수가 10에 5승 정도면 안전한 수치이다. 처음 오는 부패 손님은 식권을 1개씩 구매하는데 보통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한다. 그래서 초기 부패 세균수는 10에 7승이다. 정답은 3번 구독 클릭해주세요. 무료로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구독은 본 채널을 지속하는 응원입니다. 구독은? 구독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